,,, 저 울어 produto 왜 울어 모르겠어 당일으니까 물이 먹어서 박수가 무거워 안돼 나도 같이 thankful 다시한대 울길래 왜 울어? 당신이 안 울으니까 그렇지 당신 사랑하니까 내가 그날 기고 다니지 아예 거동을 못해요 아예 손도 못 댈 정도 있지 내별증으로 와가지고서는 쓰러져가지고 이렇게 못 일어나고 있네요 여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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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먼 데는 못 가요. 그러니까 항상 지고 다니죠. 내가 안 보이고 차 소리만 나면 얼른 도망가는 줄 알고. 난리예요. 무슨 난리가 아니에요. 아버님이 없으면 불안해요? 응. 신랑이 안 도망가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꾸 불안하게 생각하지 마라. 불안하게 생각하면 응? 안 보니까 울지. 안 보이면 화장실 가고 그 사람은 바깥에서 일하고 박수 바꿔서 이 차에다 그대로 놔둬요. 진짜로 하시는데 다시 수정하니 또 더욱 했습니다. 만약에 모두 감사드립니다. 이제 신경을 가야 될 것 같아요. 이제는 여기가 빚기지 않아서 이낙는 게 있어. 여기가 안 돼. 좋아요. 소풍은 기분이죠 뭐 아주 완전히 소풍은 거예요? 네 이럴 때 밥 먹는 시간은 소풍 오는 시간이에요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가만있어? 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까요? 자 꼭 잡어 아휴 신랑이 등치가 좋아야 되는데 자 서요 어? 어찌 어 어찌 얼루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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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뭐 다 뭐 있어 조금만 한 번만 더 아휴 아 요구야 빡수수서 다니는 거 보다 더 힘들다 어? 아휴 더 힘들지 어 돈 버는 거 보다 뭐 아휴 아휴 네 지저나죠? 네 지저나죠? 말도 제일 못해 좀 줄어드는 거예요 이것도 아 이게요? 예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뭐 이상이 있으면 깨우고 좋은 꿈 꿔잉 빨리 일어나는 꿈 울지 말고 자다 말고는 예 네 뭐 일할 시간이 있니깐요 그러니까 재워먹고 나 잠잘 고통에 타가지고 일을 망울이 지고 들어가서 옆에 가서 자면 아무 말도 안 하죠 지금 막 깨시면 아유 날 일을 하다 말고 또 들어가야 돼요 아 아 아 아 아 이게 뭔 크림이야? 아이크림 이거는? 이건 노선 어 이거 여기 바르는 건? 누즈 눈썹 그리는 건? 눈썹 연필 아 형사님 하시나봐요? 예 해요 죽음살 방지하는 거예요 잘 보고 싶어서 누구한테요? 우리 아저씨한테 아 남편한테? 예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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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 나고 나니까 다 한 장 좀 써서 새로 저기하는 기분으로 한 장 찍으러 왔습니다 예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너무 숨겼네 그냥 잡자고 같이 쓰셔야지 잘 드세요 아이고 잘 나왔네 잘 나왔네 잘 나왔어 내가 내가 할아버지가 그런 새색시 뒤고 사는 것 같은데 네 당신 신랑은 할아버지인데 이 사진 보고 예 이제 울지 말아 예 알았어? 항상 사랑하니까 응? 그래서 이걸 찍은 거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그 오늘은 sustain 근육 여러분 두 한번 감사합니다 회의 두번 dim 두번 änge 선생님 넉 contradictory curated ienen 손